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수산물 유통전 단계에서 실시되는 신속검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검사가 수협 위판장을 통한 거래에만 실시되는데, 수협 경매를 통하지 않는 물량이 전체의 59% 정도라고 지적한 건데요. 해당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수협 경매를 통하지 않는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가 실시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수협 경매를 거치지 않는 수산물들도 방사능 검사를 전부 거치는데요. 정부에서는 현재 국내 해역 200개 정점에서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와 함께 생산 단계 그리고 유통 단계 방사능 검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을 3중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수산물들도 다른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혹시나 특정 품목은 방사능 검사를 거치지 않는 건 아닐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식산 어폐류나 해조류도 생산 해역별로 출하 전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요. 국내에 반입되는 원양 어행물도 냉동창고에서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연근해산, 양식산, 원양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8만 건 이상 진행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